정부가 새 학기를 앞두고 사교육 없이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앤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EBS 강의 품질을 높이고 인공지능을 통한 맞춤형 학습 관리를 제공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미 기자입니다. 문제를 풀면 약점을 분석해 개인별 학습 형태와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해줍니다. EBS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입니다. 새 학기부터는 이 같은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최적화한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부족했던 점을 보완을 해서 자기 수준을 언제든지 수시로 진단하고 자기가 부족한 점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문항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추천받는... 교육부가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교육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에 나섭니다.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안에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초점은 EBS 강의를 고도화하고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정교하게 제공하는 겁니다. 먼저 EBS 강의 콘텐츠를 900개 이상 늘리고 대표 강사의 강의를 학년별, 수준별 전체 커리큘럼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나 고민이 생기면 현직 교사나 대학생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도 강화합니다. 여기에 더해 올 수능에서도 킬러문항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정수능 기조와 함께 체감도 높은 EBS 연계 정책을 유지합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사교육 카르텔 및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수능과 EBS 연계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수능 문항 및 출제 경향 분석 등에 있어서도 양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보완 대책을 정교화해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